이연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는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너무도 짧으며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권세를 얻음으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은 조롱받는 사회가 되고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나 그 끝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의 결론을 알고 대할 때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끝자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와 말씀 특히 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인 저클스토와 같은 주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국가, 나라, 왕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큰 뼈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탄은 창세부터 게시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여 자신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노아호순돌은 동방으로 이동하다 신할평지를 만나 정착하여 바벨탑을 쌓았으며 바벨로니아인들은 왕을 마루두쿠라는 신의 대행자로 믿었습니다. 또한 모든 왕들은 신성한 도시로 여겨진 바벨론에서 왕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었으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료 제도와 세금 제도, 중앙정부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처럼 홍수 이후 시대인 바벨론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국가 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현대로 와서는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의 나치즘에 대해 반대하는 소수의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카톨릭이나 개신교는 지지하거나 침묵하였습니다. 개신교에서도 하나님이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듯이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보내셨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나치에 대해서도 우호적이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콘스탄티누스 1세는 기독교 박해를 그치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침령을 내린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던 자기 인맥을 교회의 고위관리로 발령되고 교회 내부에 교황같은 독자적인 성직계급을 만들었습니다. AD 331년엔 다른 침령을 내려 로마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체포하고 등록을 말소하며 교회에 든 상관없이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국가를 세우려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국가가 강력하게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 흉내 내기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천국에 가면 특별한 일 없이 한가롭게 정원을 산책하며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예배하는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여유롭게 즐기는 그러한 모습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할 때는 킹덤 즉 왕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할 일 없이 떠도는 낙은혜가 아니라 각자의 포지션, 위치와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예리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화의 말씀이니라. 왕국에는 왕과 백성과 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우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국가 시스템이 가장 강력한 것을 알기에 사탄은 마지막 때 이러한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전체주의 국가를 전세계로 확장하는 세계 단일정부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 세계 단일정부에서 필요한 종교는 배도를 통해 종교 통합을 완성하였으며 이를 관장하는 교황은 거짓 선지자이며 머리가 일곱이며 뿔이 여린 짐승을 탄 음료인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한몸처럼 움직일 적그리스도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황은 종교를 담당한다면 적그리스도는 정치를 담당하게 될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러한 종교와 정치에 큰 사인이 있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사노이과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타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연의 말씀 특히 다니엘서와 게시록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2장의 누브가네셀이 꾼 신상의 꿈에서 이 부분까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로 다니엘이 금머리는 바벨론으로 해석을 했고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로마까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 발가락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열 발가락을 어떤 이는 교황권으로, 어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어떤 이는 열국으로 해석하는 등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서로 다른 신학적 해석이나 견해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오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주장은 당연히 배제함도 존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부터 말씀드리는 신학적 해석에 대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말씀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과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숴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만은 토기장의 진흙이오, 얼만은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만은 쇠여 얼만은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만은 든든하고 얼만은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미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과 같으리이다. 우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신상을 이루고 있는 재질입니다. 이러한 재질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이유가 있고 해당 나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재질로 선택하셨다고 믿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아리를 이루는 재질은 철인데 이 철이 발과 발가락 시대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것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머리 부분부터 종아리까지는 서로 다른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일하게 로마로 해석되는 철이 마지막 시대인 발과 발가락 시대에도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AD 300년경에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로 다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다시 탄생했고 이연된 모습의 형태대로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연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는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많은 논젠들이 있었던 일곱머리 짐승과 열불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저크리스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크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 열불이 나오도록 하는 인물이 현재 있는데 그가 저크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린전에 있을 큰 두 가지 사인 중 마지막 사인인 저크리스도의 출연을 보는 세대에 우리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때가 정말로 임박했습니다. 깨어납시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만앙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두렵고 떨리는 그날이 너무도 가까이 와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시선으로 저와 세상의 영혼들을 볼 때에 너무도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말씀의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쾌락과 이 땅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예수의 마음을 주시며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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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